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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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가 흥부가를 갔다가 거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밤따구도 마져보고 네 죽 내려온 때까지 한 번 들어가볼까용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주문에 딱 붙어섰다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주문에 딱 붙어섰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주배미고 통화배미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아주배미고 통화배미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한오빵을 때려오니 형님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님한테 뺨을 맞아놓니 형님한테 뺨을 맞아놓니 형님한테 뺨을 맞아놓니 하나님 하늘이 빈 빈 빈 빈 돌고 땅이 땅이 툭 툭 더 올려 툭 꺼진 꺼진 난 듯 꺼진 난 듯 여부시오 경수 씨 헤이 여부시오 경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여보 아주머니 여보 여보 아주머니 여보 여보 아주머니 병수가 시아지 병치는 법은 고금 차근지 어디서 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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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히러 걸 능지히러 걸 걸요 아주 박살 죽여주어 아주 박살 죽여주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박흥부를 펴락을 박흥부를 펴락을 세려 죽으면 세려 죽으면 염라국을 들어가서 염라국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부모님을 배웁는 날은 부모님을 배웁는 날은 그치 그렇게 마지막에 붙여 저기 5,6박에서 배웁는 날 배웁는 날은 배웁는 날은 마지막에서 시작 부모님을 시작 부모님을 배웁는 날은 세례 원정을 세례 원정을 알으련 말은 세례 원정을 알으련 말은 세례 원정을 알으련 말은 옳지 어찌 하여 못주는 날 매운 거 가 먹 구구구구구구구 사라 홈처럼 매운 건 멍먹은 사람처럼 부풀면 부풀면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그렇게요 보니까 몇 군데의 음을 좀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저 그 집으로 저 그 집으로 저 그 집으로 저 그 집으로 건너간다 이런 류가 잘 안되고 여기도 보면 세세 세세 원정을 세세 원정을 시작 세세 원정을 알 해련 말은 알 해련 말은 알 해련 말은 그럼요 그렇게 살찌게 중지 이렇게 밑에서 밀을 끌어서 왔다가 내려간 거 살찌게 중지 살찌게 중지 살찌게 중지 살찌게 중지 술냄ひου거 걸을 술냄ひ Meta 그런데 이렇게 끌어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 고금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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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그러게.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시작.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고금천지. 어려운 데라서. 쉽게 잘 되진 않겠지만. 만잔. 저기 봐야. 내가 볼 때 반 이상은 넘었어. 60%는 된 게.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하면 돼요. 고금천지.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쉽지 않아서 어찌하여 못 죽는 건가? 세세원정을 아래로만 어찌하여 어찌하여 못 죽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건지 다시 걸음 해볼까?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그렇지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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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지는 않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내려온 게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거기를 한 단계를 빼먹으니까 약간 어렁지는데 그 원리를 알면 잘할 수 있어요 거기가 내가 어색하구나 좀 덜 되는구나 하는 걸 알면 어느 날은 돼요 그래도 비슷하게 했어요 시작 어찌하여 하여 못 죽는 beginning 시작 어찌하여 하여 못 죽는 하나 매운 거나 매운 것도 어려워. 매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매운 그렇게 매운 거 시작 매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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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비슷하게 하네요.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푸흡사람처럼 푸흡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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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갔어요 푸흡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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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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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고 건너고 간다 건너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이 쉬신 마음이라 여기가 그렇게 조금 약간 그렇지요? 그렇지만 계속하면 잘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번 주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탕도 안겠어 돌려서 잡숩시다 뚜껑에다 옆으로 돌려버리세요 여섯 두 개는 안 돼 얼마나 맛있으면 두 개는 안 돼 두 개 돼요 한 요만큼 했을 게 두 개 잡수고 싶으면 형님은 두 개 잡수도 돼요 침으로 안 잡고 가네 침으로 안 잡고 한 거의 1년 침말로 그런데도 내가 알고랑 뒤에 허고 죽 내려온다도 헌 다음에 저번 날 배운 거 하자고 저번 날 우리 배운 거 뭐였지 흥타령 뭐였었어 정두님이 오셨네 그가 돼 짚어주셨지 그랬어? 나가지는 않았어요 진도를 진도를 이제 하나 오늘 흥타령 하나 배워보자 그때요 흥부 마누라가 막내동이를 안고 바라보니 건너산 비탈길에서 짝지 짚고 절투고 오는 모양이 건너산 비탈길에서 짝지 짚고 절투고 오는 모양이 절투고 오는 모양이 동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거늘 동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거늘 흥부가 당도 허니 여보 영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허대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아니 또 맞았구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천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천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 놈은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요 놈은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포졸이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려 모두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려 흥부 마누라이 말을 듣더니 흥부 마누라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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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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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프더니 바라 아프더니 바라 아프더니 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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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녜 그렁 알고 저렁 그렁 그렁 알고 처렁 그렁 그렁 나 오 갑이 내는 사연초요 공간에 너는 사양상이라 갑이 내는 사연초요 공간에 너는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끄적떠면 내가 얼마나 끄적떠면 내가 얼마나 끄적떠면 내가 얼마나 끄적떠면 공간가장본맥이고 어린자식들을 벗기였소 공간가장본맥이고 어린자식들을 벗기였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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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밖으로.. 우르르르르.. 뛰어나가.. 밖으로.. 우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래에 목을 메고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흥보가 너무 길지 어딘가에 그렇게 해 그건 앞에 거 이거는 뒤에서 세 박자만 빼야 되는데 여섯 박을 빼버리면 안 되지 봐봐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이러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여기서 세 박자 아홉에서 마누라 하고 라가 떨어진 자리에서 세 박자만 더 가면 되는데 여섯 박을 빼면 장단이 엄청나게 늘어져 보니까 그 뒤에 뒤에서 나오니까 후방구에 나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할구나 시작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할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우리 서로 꾸려잡고 둘이 서로 꾸려잡고 허벅허거리고 앉아서 울음허거리고 부모 judged 부모ẹp 부모 przeciw 나ар 부모넘 Mat 부모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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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연락 부모넘 어른이고 앉아서 우르르 멀에 우르르 멀에 우르르 멀에 운이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그치 그렇게 해야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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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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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